오늘의 성취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승돌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15명의 중직자가 임직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 다 오셔서 임직 받는 중직자들을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 받는 중직자는요. 237 중직자라는 별칭이 있어요. 제가 피택 중직자 집중 훈련을 할 때에 그렇게 특강을 통해서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임직 예배 순수 인사 제목에도 나와있습니다. 237 중직자. 237 중직자. 아멘. 나 오늘 장로 된다. 구원사 된다. 안수입 된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드디어 237 5천 정도 살리는 내가 중직자로 세게 되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515명 중직자. 이거 지금 기도교 역사 처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도 처음 있는 것 같다. 아니 237개 날에 237개 장로 세워가지고 파송한다.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 2천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알고나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운교회 나오니까 그냥 이 교회가 그냥 있으나 만하는 교회 같습니까? 2천 년 만에 있는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 지금. 어제 주목사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유목사님 그래서 내가 제목을 2천 년 만에 2천 년 만에 그렸던 그건 내가 제일 먼저 한 말이다 그랬어 내가. 내가 유목사님 통해 보면 깨달았지만 딱 깨달았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내가 모든 신행이잖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랩런트 운동 일으키면서 예수가 글자 힘을 전파하면서 세상 키우는 이런 공동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야 이거 정말 2천 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2천 년 만에 회복된 2, 3, 7 중직자 하면 모든 장로님들은 전부 다 권사님들, 중직자들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대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2, 3, 7 소속돼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든지 못 가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먼저 원하신다고. 그래서 정말로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 이 재앙 속에서도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 미션을 우리에게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이 헌당에 매여가지고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다해서 전도와 성교에 올인해라. 그래서 우리가 2, 3, 7 성교 원년을 일하는 영적 캐시프레즈를 걸고 언작적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망국을 기업으로 깨하려는 암호섭 9장 12절의 언약을 붙잡고 2, 3, 7 성교를 구추버 시켜나가는 3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3인 1조를 기반으로 일만 예배 출석성도 도전하는 스타트만 운동 지역에 4천망대를 세워서 지역보험하는 4천망대 운동 전세계 230개 나라에 성교망대를 세우는 2, 3절 치유운동 오늘 임직받는 510명의 임직자들은 이 3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으로 주셨다. 한 신학자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사람에 중독된 분 그랬어요. 사람에 중독됐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가슴을 본 거죠. 성어거시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놓고 통곡한다면 죽음이란 것은 영혼 떠난 게 죽음이에요. 영혼이 떠나버린 죽은 육체를 놓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이 부신 영혼을 놓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 안 할 수 있느냐. 오늘 임직받는 중직자뿐만 아니라 영공동체 모두가 다 이런 영적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초월적 축복을 2, 3, 7 나라 오천적 보금화 주역으로 스님 받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강림해서 공식적으로 출발한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니까 마가다라빵 모여 어느 정도가 기도하니까 220명 성도가 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나라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여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어떻게 어떻게 이 일은 이럴 수가 있냐. 예수가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수했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보금을 막 증거하는 저 갈릴리 총구석의 촌놈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들이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저들의 무식한 걸 아는데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이 말 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이들에게 새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대수과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성취되었던 사실을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지금 또 여러분 이 사도역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정무식 성교사님이 3주간 동안 파키스탄에 가서 지금 성교사회를 하고 있는데 이 파키스탄은 말이요. 모슬렘 국가로서도 큰 국가입니다. 큰 나라인데 그 지역은 기독교 국가인가 봐요. 기독교 도시인가 봐요. 그러니까 막 매일 막 매일 매일 그냥 말로 이 현장이 바뀌어지면서 톡이 올라오는데 매일 올라요 매일 매일 3주간 동안 매일 귀찮더라고 짜증나더라고 그런데 어제 드디어 목사님 2021년 5월 30일 새가족 초청일 때 설교한 메시지를 그거를 영어로 영어로 그렇게 통여해가지고 그거를 방영을 했는데 방송국 가진 목사님이 교인이 몇 천명 돼요. 그런데 이거 방영했는데 그 사진을 다 보내왔어요. 몇 천명 예배드리는 거 그런데 100만명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해 달라고 난립니다. 이 말 들으니까 진짜로 신경 좀 써야 되겠네. 이거 좀 뭔가 관심 좀 가져야 되겠네. 미리 연락 왔었죠. 이분 협력을 해주시면 이분이 엄청난 일을 벌일 것입니다. 100만명이 지금 27개 나라에 이 방송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주간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게 한 번에 또 문자 왔다가 오늘 목사님 가는 지역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슬림 지역이 간 지역인데 그 위험한데 그걸 가야 되는데 여기 목사들이 나를 보호해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어떤 위험한 데도 가서 보험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걸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하나님의 은약 성취이고 이게 실제로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는 설교 결론을 일으켜냅니다. 그런 적 이스라엘 오온 집은 확실해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머박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당시 베드로가 선포한 십자가 부활의 보금을 들었던 이 사람들 중에는 3천명이 베드로 소교를 듣고 그렇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므로 해서 초대 마가다랍방교회가 확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해요. 지금 또 교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개혁의 기치를 들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답이 오늘 우리 설교 본문 제목이에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가졌었던 본질적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직받는 515명의 중기자와 모든 여운 가족들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영객 이종표를 세울 수 있도록 완전 원무수리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는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말씀의 망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망대는 문자적으로 적이나 주의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높이 세운 대산에 대해 높이 세운 망대에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영적 파수군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플랫폼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게 하는 삶. 사도들이 세운 망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세운 망대는 바로 사도의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요.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사미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성사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섬미 역사심이 담겨졌는 거예요. 사도의 1장 1절 3절 2절 8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뿐이 체질화되면 24 성사미 하나님이 나만 계신다. 그 증거랑 외에도 이만의 원내수를 이루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나의 환경을 넘어서 25.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죠.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인도 받으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다. 영적 DNA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살면서 가졌던 그 세속적인 DNA 그야말로 율법 속에 종교생활의 DNA 모든 잘못된 DNA가 영적 DNA로 바뀌어져야 된다. 보금적 DNA로 바뀌어져야 돼요.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의 삶에 역동이 생기고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뀌어진 DNA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라는 거 맞습니다. 이런 망대가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죠. 문제와 사건 앞에 일비 일비하지 않는다. 시공한 초월에서 2, 3, 7 이 빛을 비추는 초월적 응담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 사도의 가르쳐 받았다는 것은요. 강단 말씀, 강단 메시지를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강단 메시지. 이걸 확실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을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답이 돼야 돼요. 아멘? 답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안 들을 바에야 말하고 말씀을 적용 안 할 바에야 교회에 나올 이유가 뭐이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 강단 말씀의 맛을 몰라서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강단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도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선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너네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자꾸 들여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실행하게 돼요. 실행하게 되면 열매 맺기도 응답받기도 이것을 하나님의 망대를 나에게 세우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계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느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삼의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룬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거는 막연한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 포럼이에요. 포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말씀 포럼 기도응답과 제목을 서로 나누는 기도 포럼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에 전해진 축복을 나누는 전도 포럼 이 세 가지 포럼이에요. 이런 포럼을 나눌 때 떡을 떼며 서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포럼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기독교는요. 음식 먹으면서 포럼한 것이 최고예요. 아멘 만나 서로 받은 이 말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 서로 잃었던 것 잘못 들었던 것 서로 반면 교사가 되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놓친 거고 내가 전부분을 놓쳤구나 서로 서로 보면서 말씀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잡고 기도했던 응답받은 포럼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능력이 저렇게 되나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또 현장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세 가족을 데려와서 세 생명을 데려왔다 야 나도 이 말씀을 은혜 받은 이 포럼이요 엄청 치유화해 볼까 도전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 잘 안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못 받은 분들은 포럼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뭐 안에 있어야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 그런데 실제로 뻥이야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내가 포럼을 할 때는 집사장로 때 그냥 앉아서 그냥 찬자 마시고 포럼하다 보니까 받은 은혜 나누다 보니까 새벽 기도 종처 새벽 종처에 새벽 기도 갑시다. 한두 번이 아니요. 심지어 4일 동안 아예 호텔 빌려 놓고 포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하루 두 개밖에 안 먹었어요. 다 받은 은혜 나누는데 그리고 내놓는데 4일 동안 한마디도 못할 친구가 둘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영적으로요. 못해 신앙들이었다. 그런데 영적인 이 말씀이 맛있고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힘을 얻고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어서 교회 수십 년 다녔어. 그러니까 포럼에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요. 끼어들지를 못해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포럼할 때도요. 입담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네 왜 말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교회 아타하면 안 나옵니다. 그 순회 안 나와요. 그 구역이 안 옵니다.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할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느냐. 우리도 말한 적 없어요. 한마디도 말 못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그분을 도전 받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 받는 겁니다. 그게 그거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적하고 따지면 다음에 안 온다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좋은 일에도 역사하고 간섭하고 끼어들여가지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마음 열기 위해서 포럼, 식사, 식사. 떡을 떼며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면서 그래 부흥대는 교회는요. 쓰레기가 많이 나와. 막 시켜 먹어가지고 쓰레기가 확 한 츄럭씩 나와야 돼. 그래 쓰레기값 더 줘야 돼. 왜냐. 포럼을 그만큼 했다는 거지요. 그만큼 교제를 했다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는요. 먹는 종교예요. 종교라고 하면 시작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확 좋은 걸 줘가지고 확 그냥 분위기 잡아줘요. 마지막에 처우에만 차죠. 그러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먹고 교제하는 이 교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교제도 안 합니다. 늘 나 홀로 군중 속의 고독 혼자요. 그거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 잡아야 돼. 그걸 딱 지휘해져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도록 기독교는요. 서로 같이 위드 프린시프 3의 1조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영적 영적 분위기가 되면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한 후에 뭐였냐. 기도에 힘쓰다 그래요. 기도. 모여서 기도. 이건 개인기도 라기보다는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상처받고 절망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한 대를 위해서 2, 3천나라 5천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중복기도 한 거예요. 여러 모이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을 기도 좀 받고 기도해주면서 서로 서로 기도해 기도로 서로 하나 되는 이런 합심기도 집중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의 1조 서로 믿음을 위해서 서로 믿음을 서로 기도해 당시에 예수 믿는 게 힘들었어요. 믿음을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면요. 예수 믿음은 잡혀가요. 예수 믿음은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순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가 그렇게 위험했습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예수 믿음이. 왜냐하면 로마 속국에다가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가두고 사올을 중심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온갖 핍박과 위기 속에서 온갖 믿음을 굳건히 가지자. 우리 믿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흔들리니까. 겁이 나니까. 위험하니까. 이런 합심, 중복, 기도 여기에 영적 신의 효과를 많이 거두게 됩니다. 단순히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큰 역사를 보게 돼요. 마가다르 빵에 120명 성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외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 오메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밤새도록 철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탈출하게 만들었어요.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 성도들이 함께 포럼하거나 3일조 구성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역사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라 어몽유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리고 한 사람 기도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3일조 삶운동 주역들 다 되기를 지열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하여 주심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뜨면서 기도에 힘 섰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하는데 이 두려움은 단순한 무수음이 아니라 놀라움에서 놀라움 초대교회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엄청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도대체 이걸 초과학적인 상상을 못하는 일을 왜 일으켰냐 타소를 통해서 생명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인 것을 보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는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저도 개척을 할 때 그냥 뭘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귀신들 인정하는데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는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그냥 뭐라고 막 넘어지고 어떤 때는 안 나가면 새벽 2시 3시까지 붙들고 그냥 뭐라고 싸움을 해서 쫓아내고 귀신을 엄청 쫓아났어요 그때는요 제가 음성이 이렇지 않았어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매일 집회를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특별 집회를 하다 보니까 늘 음성이 설레레 누가 뭐 협력이 안 있습니까 이렇게 늘 목이 세어가지고 왜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그냥 혁대로 능력대로 꽉 매고 쫙 매달리고 그냥 엄청나게 고생 고생을 엄청 했다니까 복음 못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그러고 있을 거야 근데 귀신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도들처럼 능력이 있어서 한마디만 떠나면 좋은데 저같이 능력 부족한 사람은 밤새로 해야 돼요 그때는 엄청나게 귀신 쫓겨나오고 한 분은 또 이렇게 안전병이 같이 걷지를 못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윤보이기라고 들고 왔는데 22살짜리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 정수위에 여기요 여기 저 시골 화장실 냄새 머리 정수위 귀신이 똥집이거든 똥집 귀신 뜻이 똥집이에요 여기 냄새가 귀신이 들이 있으니까 냄새가 얼마나 서근해 코를 찔러 코를 찔러 들고 왔는데 이거를 걸어가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 초대 개척할 때는 하나님 정글을 좀 보여줘요 정글을 보여줘요 힘을 얻고 나중에 말씀으로 돌아가더라 하면 기적만 자꾸 보면 안된다면 눈깔를 찌르고 어쩌나 어쩌나 찌르고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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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뜨리고 나서 어쩌나 그 다음에 그 사람 살려고 말씀줘야 돼요 말씀 그런 것들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킨 이유가 뭐냐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기적을 베풀었어요 초대교회 44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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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성지를 또 어떤 증거가 나타난지를 보여줍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은 서로 서로 피로를 채워줬다 성령 충만하니까 믿는 사람이다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피로를 따라 나누어주며 유무상통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전부 다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 안 할까 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상식이 3장의 나중심 여기에서 털이 다 깨져버렸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물기관이 그렇게 다 깨져버렸어요 다 깨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당했습니다 당시에는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에다가 같은 동쪽 유대인이 핍박을 하지요 그러니까 직장일지요 집에 쫓겨나지요 삶이 공평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다 내놓고 함께 공유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절대 헌신할 수 없어요 자기도 많은 알라콘사 어디 있어요 십만원 백만원 천만억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일단 모이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연하게 사람 좋아한다 그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난 서로 모이기를 힘썼다 이 바쁜 도시생활에 얼마나 피곤한데 무슨 모이기를 힘썼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모이기 힘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모이는 걸 즐거워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 떠나는 것이 뭔가 좀 아쉬워요 늘 아쉬워요 교회 더 있고 싶고 은혜 더 받고 싶고 내 말씀 더 듣고 싶고 아멘 안 하죠 아멘 뭔가 듣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아멘 교회 안에서 말해요 뭔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구원에 감기 있고 영생의 축복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서 서로 교제하고 성들 만나 반갑고 즐겁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아멘 그러면 뭐 구역은 부흥되고 수는 부흥되고 아멘 자꾸 모이기 힘써요 모이기 초대기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라 모이기를 안해 코로나 걸려 뭐다 사탄이 못하게 만들어버려 문 닫은 교회가 한국의 만개가 넘어 못하게 만들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해버리는 사탄의 전략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자꾸 모이기 힘든데 바빠지고 피곤하고 점점점 시간 없고 점점점 다른 데 관심이 많게 만들었어요 무슨 교회에 나올 시간이냐 시간 없어 앉아서 그냥 아이고 막 한번 영상이나 털어 동영상 보면 대한민국 목사 설교 다 듣고 기도하고 끝났고 모이기 싫어 귀찮아 짜증나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습니다 영생의 감격 구원의 감격 이거 전혀 없는 사람들 이대로 모여서요 찬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요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칭송을 받아 이런 모습 통해 삶의 모습 통해서 영원님들이 죽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날마다 이게 성경적 부흥의 모습이죠 영경에 이르되요 날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누가 그랬어요 주께서 영경적 분위기에 좋으면 하나를 보내준다니까요 앨런 크라이스트 앨런 크라이드 교수가 쓴 초대교회의 길을 묻는다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초대교회는 10년마다 평균 40% 정도 매우 급격히 성장했다고 그랬어요 10년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40% 이 성장은요 기독교가 불법이고 기독교인들이 무시당하던 상황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초대교회는 계속 핍박하고 계속 잡아넣고 계속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40%씩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매우 흥미로워서 성장할 수 있었다 매우 흥미로워서 초대교회는 외부인들 불신자들에게 주는 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크라이드 박 교수는요 그것을 가르쳐서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조를 통해서 충격받지요 충격받아 불치병이 나으니까 안전병이 나으니까 소경이 눈을 뜨니까 있을 수 없는 충격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거시대 그 이름의 군세로 이름의 군세로 그냥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비의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당시 문화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어서 재산은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람마다 피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모기 힘쓰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그냥 이 이 남녀노소가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남자 들어가는 이 교회 문이 다르고 여자들은 문이 달랐어요 남자 여자가 같이 섞여서 예배되는 지가 얼마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런 시대인데 2000년 전에 벌써 남녀 상관없어 형제 자매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그렇게 굉장히 그 당시에 남녀 활동이 제한적인 시대였는데 관념적으로는요 남녀가 같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한다 같이 보름한다 교제한다 상상도 못할 시대입니다 그게 뭐 다 놀라는 거죠 외부에서는 또 성만찬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눈다고 막 하면서 뭘 먹으면서 막 포도주 먹다가 포도주 그때는 우리 같이 요린 게 아니고 박스를 갖다 그야말로 큰 도겨를 가지고 도겨를 도겨를 마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것들이 사람 잡아먹는다고 살인 식인종이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핍박을 했습니다 비윤리적 집단으로 매도당할 정도로 그래서 일탈이라 일탈이 뭐예요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서 전통에서 벗어나는 게 일탈이 완전히 일탈한 겁니다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포함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벗어나버렸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일탈이었다 생명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틀 다 깨버렸어요 예틀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혁주의입니다 매일 갱신하시고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정관념 내 사고의 틀을 안 벗어나면 성인도 못 받아요 예틀을 다 벗어벗어라 새롭게 새롭게 날로 새롭게 아멘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을 정도로 보금에 선한 영향을 입혀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금에 이 세트를 갖췄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 전과 완전히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 너 여운교 가더니 정말 달라졌구나 그래서 오는 새가족이 많아요 이 사람이 또 바뀌어졌다 그럼 오는 남편도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평소 때 하던 그 습관 문화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기독교 복음으로 아멘 복음으로 복음 체질으로 완전히 세트를 갖추라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능력과 생명을 주는 일탈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감동할 정도로 영적 매력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신자가 볼 때 매력이 있어 뭔가 매력이 있어 또 한 번쯤 만나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그럴 때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을 자가 더하였지더라 구원받을 자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생명력 부활의 권능 성령 칭원을 통해서 변호와 역동의 주역들로 다 서시기를 제므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미디어 보면 오픈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요 오픈런 종종 등장하죠 오픈런 무슨 말이에요 점포가 말이에요 점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야말로 열리기 전에 기다렸다가 영어문이 딱 열리면 딱 런합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그 살 것을 자기 차지하는 것 오픈런 2019년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생겨났는데 지금 일상이 되어있죠 지금 일상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명품 희소성 있는 명품 명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즉 강남에 게를리라든가 명품 파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명품 롯데 제일 큰데 그런데 명품만 세계적인 명품만 샀는데 새로운 제품 나왔다 새로운 가방 나왔다 새로운 어떤 거 나왔다 줄을 쓴데 줄을 써 새벽부터 전날부터 줄을 써 펜트 치르고 기다린대 문 열면 뛰어다가 그거 사겠다 왜냐면 한정되게 나오기 때문에 제품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강서구 사는 분들은 잘 몰라요 수도권 사람들 그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오픈 눈 처음 듣네 강남에는 늘 있는 이야기예요 매일 있는 거예요 제품 나왔다 그러면 몇 천만짜리 몇 천만짜리 유명한 제품 그러니까 늘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저 강남 사람들 안 나오니까 좀 들어서 새벽부터 그냥 줄을 썼네 줄을 써 늦으면 자리도 없대 가면 들어가면 없어 원래 명품은 만에 안 내놓습니다 딱 한정예관 놓고 거기다 자꾸 전락이에요 그걸 놓기 때문에 그거 사려고 수천만 원짜리를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 영원교회가 오픈런이 돼야 돼요 영원교회 그냥 모두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몰려오는 그런 교회 사실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자리에 앉기 위해서 2부에 맞추고 나가면 3부에 줄을 서서 그분들이 줄을 앞에 앉는 분들이 다 내가 볼 때 줄을 쫙 서 있다니까요 뭐 송근혁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막 2부 때부터 문 잠가 놓고 기다려두고 아멘 쫙 기다렸어요 예배 드리기 예배 드리기 예배 드리기 앞장서기 위해서 옛날에 수목원교회 한정정지 목사님 할 때 저도 가봤거든요 7부 8부 하는데 가보면 미리 줄을 예배 끝나기 전에 수백 명이 서있다고 장로교로서 자란 나는 처음 본 거예요 이야 우리는 언제든가 자리가 늘 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시간 전에 안 가면 덜 가지도 못해 이야 지금 그 동네 다 사라졌습니다만 여러분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원교회가 오픈 이런 현장이 되자 몸이 불편하거나 출장 중에 있거나 뭐 이렇게 부득이 오지 못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이제는 인터넷에 빠져나와야 되고 인터넷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예배 현장 자료 오픈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원교회가 불신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오픈는 현장이 되도록 예원교회는요 뭔가 다르다 거기 가면 생명이 살아난다 거기 가면 치유가 된다 하더라 삶이 바뀐다 하더라 기쁨과 행복이 솟아난다 하더라 쉐임을 얻는다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자랑함 늘 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지구상의 여운교회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봐라 당예로부터 태행아부까지 짝 원리스다 질문도 없다 온성도가 강단 메시지로 전체 다 움직인다 이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넘쳐나면 나올수록 외부에 많은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있다 3.21조 이제 3운동을 통해서 이런 역동적 생명력이 넘치는 2.3.7나라 5천적 생명력을 살리는 이 복음운동이 전세계로 펼쳐나가는 이 일에 여운교회가 플랫폼으로 쓰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다 서시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운교회 모든 승도들 참으로 이 시대의 연계 플랫폼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이 시대의 안테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사 정말로 이 시대의 모든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이 4천망대 운동에 주역되게 되기하여 주옵사사 성량 충만한 성도를 되어서 늘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 당장 card plead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